등짝 등짝을 보자 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센티넬의 알건 파워드를 리뷰를 하려고 하였으나 아 또 기다리던 놈이 하나가 또 와서 자 너는 오늘도 좀 밀려야겠다 자 오늘은 또 마크로스입니다 반다이 DX조합금의 마크로스 델타 절대 라이브 VF31AX 카이로스 플러스의 하얏의 인말만기 전용 아머드 파츠 세트입니다 자 마크로스 델타 절대 라이브에서 자 이런 멋진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슈퍼 파츠 장착했을 때도 굉장히 육중한 모습을 보였는데 자 오늘 이 아머드 파츠는 얼마나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이 아머드 파츠 호넷 한정 제품이고요 박스 크기가 거의 카이로스 플러스 본체 박스 크기 정도 됩니다 안에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겠구나 하고 기대 반 한숨 반 하게 하는 박스 크기입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아머드 파츠와 스탠드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스탠드는 뭔가 보조 지지대들도 들어 있네요 설명서를 보면 역시나 배트로이드 상태에서 시작하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파이터 형태인데 조립할게 은근히 많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 달리기 때문에 스탠드에 거치해 놓고 조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트로이드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립은 힘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게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관절이 제대로 버텨주지 못합니다 아머드 파츠 하면 전탄 발사 건포드는 장착하지 않는 대신 양팔에 게틀링건이 달려 있습니다 온갖 곳에 미사일 해치가 다 열립니다 다리에 해치 오픈 깨알 같은 디테일 좋죠 미사일도 디테일합니다 해치에도 데칼 무릎에는 랜딩기어가 있어요 화려한 버니어들의 표현 배틀링건의 디테일도 아주 좋습니다 배틀링건의 디테일도 아주 좋습니다 빔 컨테이너의 폰은 연장 전개 기믹이 있고요 미사일 굉장히 디테일하죠 미사일 부스터의 깨알 같은 디테일들도 감상할게요 변형을 할 때는 이전 슈퍼 파츠와는 다르게 빔 컨테이너 카나드 미사일 부스터 흉부 파츠 인테이크 파츠는 탈관 상태에서 변형해야 합니다 거워크 모드입니다 덩치 장난 아니죠 아머드 파츠를 달면 아무래도 가동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무게도 있고 간섭도 생기니까 말이죠 파이터 모드입니다 이젠 더 이상 전투기라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이정도면 거의 구축함 수준인데 마침내 마침내 쭈니 쭈니 다음 주에 만나요. 자 무릎에 랜딩기어예요. 날개와 다리 부분은 여전히 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머드 파츠는 역시 배트로이드 모드이기 때문에 다시 배트로이드 모드로 변신 좀 더 역동적인 포즈를 잡아줬는데 아무래도 가동에 제한이 오고 무게 때문에 관절이 처지다 보니 포즈 잡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지는 역대 아머드 파츠 중에 최고가 아닐까? 오늘은 반다이 DX 초합금 마크로스 델타 절대 라이브의 카이로스 플러스 아머드 파츠 세트 하야테 인멜만 전용기였어요.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굉장히 육중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파츠들의 색상도 이 기체의 커스텀 컬러와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본체와 잘 어울리고 깨알같은 데칼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마크로스의 꽃은 이 아머드 파츠의 전탄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교의 길을 걷는 분들께서는 이 아머드 파츠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고질적으로 이 파이터 모드에서 날개와 다리 부분에 체결이 잘 되지 않아 자꾸 풀리는 그 단점이 이 아머드 파츠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파이터 모드에서는 고정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일단 덩치가 굉장히 커지니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배트로이드 모드나 거워크 모드에서 자립을 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탠드를 이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슈퍼 파츠가 남아버려서 이거를 그렇다고 뭐 다른 뭐 지노쓰기나 보그기에 달아줄 수도 없고 색이 안 맞으니까 아 이거 한 채를 더 사야 되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등짝 피규어의 라파리 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